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비참함은 남은 배가 되지.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. 그나큰 고통을 위해. 이 멍청을 한 번만 클릭하라고 합니다. 고독한 죽음이 다가온다. 어떻게 될지... 고독한 죽음이 다가온다. 비참하. 나누면 배가 되지. 공격이 다가온다. 공격을 받는다. 공격을 받는다. 공격을 받으니, 공격을 받는다. 공격을 받는다. 한 번만 클릭하라구 한 번만 클릭하라구 크랑크 고통을 위해 크랑크 고통을 위해 크랑크 고통이 필요 없으니 큰 자세한 적은 크랑크 고통을 위해 크랑크 고통을 위해 크랑크 고통을 위해 크랑크 고통을 위해 도움말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자각은 나는 해가 되지 고독한 죽음이 다가온다 실패 어떻게 될지 보자고 도망간다 적당하면 좋다. 소환사여 비참함은 나누면 배가 되지 먹기 좋은거 같네요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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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간다 도둑둑둑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비참해. 나누면 배가 되지. 비참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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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쪽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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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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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. 전쟁하십니다. 어떻게 될지 보자고. 그나간 고통을 위해. 그나간 고통을 위해. 굴. 그나간 고통을. 아멘 도움말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